우리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죠.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쫓아가기보다 오히려 오래된 고전에서 통찰력을 얻습니다. 여기 책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공자의 말씀에 빗대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공자가 말한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불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다.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근본으로 세상의 바다와 땅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그 시대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나치게 어려운 주장으로 난해한 철학자, 어둠의 철학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원리로 통찰했던 변화와 균형의 개념은 근현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변화의 책으로 불리는 중국 철학서 주역과 맥을 같이한다. 주역에서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음이 바로 참다운 변화다. 라는 말로 변화의 핵심을 집약했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강과 인생의 비유로 생각해보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 우리가 보기에 강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발을 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이 아니다.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스스로 변화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역시 변화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만약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나 자신이 변화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사고 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내 삶도 바뀐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던 말이 이것을 뜻한다. 내가 마치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변신의 작가 카프카는 유일하게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던 절친한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거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맙소사 만약 책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정이 행복할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을 깨버리고 완벽하게 변화해야 진정한 독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지 못할 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힘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을 그렸던 카프카의 변신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마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다가 파멸하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책을 통해 공부를 통해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의 뜻대로 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변화를 위한 또 한 가지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 은나라의 명군주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고사 진실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처럼 변화란 날마다 쌓아 나가야 하며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기에 의해서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지속하고 결실을 얻으려면 날마다 지속해야 한다. 새해가 되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결심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변화는 계속되기 어렵다. 많이 경험해 보았겠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이벤트성 변화의 한계다. 또 한 가지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 한비자에는 수주대토라는 고사가 실려 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나무 그루터기에서 쉬다가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와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고는 기발한 생각을 한다. 죽을 힘을 다해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루터기에 편하게 앉아 토끼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당연히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농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지만 간과한 것이 있었다. 자신이 했던 단 한 번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타당한지 상황에 맞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우리도 흔히 범하는 잘못이다. 우리 역시 변화를 꾀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 그 결과는 실패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하게 변화해야 한다. 조금 모양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환골탈퇴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문장을 본떠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요즘은 낡은 제도나 관습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 개인도 역시 변화를 할 때 이러한 환골탈퇴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는 낡은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낡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낡은 방식을 남겨둬서는 완전한 변화를 꾀할 수는 없다. 흔히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남겨두기 쉬운데 새로운 방식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차하면 되돌아가려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카프카는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많은 책이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어떤 낯선 방에 들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네. 변화란 가둬두었던 자신의 외면만이 아니라 자신마저 모르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바꿔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면을 직시해서 성차라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내어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껍데기는 물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속속들이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다. 여기까지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의 본문 1부였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역시 변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 나간다면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변화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을 깨는 공부를 하는 것 둘째, 날마다 꾸준히 변화해 나가는 것 셋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변화를 꾀하는 것 넷째,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변화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해 나갈지 생각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